커뮤니티에 두 툴이 있습니다. 두 툴 가신 다음에요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 이거랑 게스톡넘버 함수 이 두 개를 설치해 주신 다음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 하면은 자 이런식으로 차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주식 번호를 바꿔 볼 거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검색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불로우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카오 주식이 나오구요 그리고 뭐 볼까요 삼성전자 인가요 검색하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이렇게 나왔도록 해 볼 거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렸던 추가 기능 중에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가 있어요 검색하시면은 지금 현재 검색 상위 항목을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카카오가 좀 검색을 많이 했구요 시젠 LG화학 볼까요 LG화학 보면은 LG화학도 많이 올랐네요 며칠 사이에 네 이렇게 이제 주식을 보는 차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추가 기능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GetStoneNumber 함수랑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 추가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함수는요 일단 함수 추가 기능 함수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사용한 함수에요 그래서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구요 홈페이지에 가신 다음에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StoneNumber 함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GetStoneNumber 함수는요 말 그대로 주식 명의 종목 번호를 받아오는 함수에요 그래서 이렇게 StoneNumber 함수의 인수로 이렇게 O2셀이죠 O2셀에 있는 값을 받아올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아직은 NULL 오류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이 주식 명 정보가 비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식 종목 번호가 조회가 되구요 네이버를 검색을 하시면은 네이버의 번호가 이런 식으로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는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에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금융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특정 주식의 그 기록을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종목 번호에요 종목 번호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구요 두 번째 인수는 그 주식 종목 기록을 볼 그 기록의 시작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오늘 날짜죠 투데이 함수를 기준으로 180일 이전 날짜부터 주식 정보를 조회해 올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입력을 하시면은 우리가 현재 선택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정보가 오늘 날짜가 8월 8일이죠 그래서 이제 8월 7일 어제 날짜부터 180일 이전날인 2월달, 그렇죠? 2월달부터 오늘까지 주식 정보를 받아오는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좀 더 응용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는요 함수는 지금 여기에 입력되어 있어요 확대해서 볼게요 함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이 셀들을 선택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셀에 있는 값들이 그냥 값으로 수기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는 여기에 지금 b 이 셀에 입력을 했는데 이 함수에 대한 결과 값으로 주변 셀에 그냥 수기로 값들이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는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에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지금 이 함수로 약 180일 정도의 자료를 받아왔지만 만약에 2년치 자료, 3년치 자료 이렇게 많은 자료를 받아오게 되면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받아오다 보니까 처리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배열 함수로 바꿔 줄 거에요 이 안에 입력한 함수 있죠? 이 함수 공식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기존에 있던 함수를 모두 지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함수를 입력을 하시구요 괄호를 지워 주신 다음에 콤마를 하나 둘 셋 개에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인수로 true를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의 마지막 임수는 배열 반환 여부에요 그래서 이 값을 true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 함수의 결혈값으로 배열이 반환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쳐지면서 동적 배열로 반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가 아니시면은 이렇게 배열로 반환되지가 않으시고 그냥 함수를 입력한 셀에만 수식이 보이실 거에요 그래서 365 이전 버전 사용자분들은요 이 마지막 인수를 true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범위를 넓게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넓게 하신 다음에 함수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카카오를 검색을 하거나 또는 삼성전자를 검색을 하시면은 배열 수식으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옆에다가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5일 5일선으로 추가를 하구요 두 번째는 20일선 세 번째는 60일선으로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간단하죠 5일선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5일 전까지의 종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종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5일 단위 5일의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줄게요 21선은 간단하죠 똑같이 average 함수로 이 종가를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시면은 이 마우스 커서 이제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보이실 거에요 그쵸? 현재 몇 개 행을 선택했다고 숫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개 행을 선택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치에 평균을 구해 줄게요 60일선도 마찬가지로 average 함수로 이 종가에 60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0일치에 평균을 이렇게 구해 줄게요 그러면 5일선, 20일선, 60일선 구해졌구요 이거를 자동채우기를 하겠습니다 되었죠? 그러면은 평균선이 계산됐는데 근데 이 5일선과 21선, 60일선 이동평균선은요 이전 날짜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짜, 데이터 기준으로 마지막 날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마지막 날짜의 경우에는 5일선인데 5일선인데 지금 이 마지막에 4개의 값은 빈칸이잖아요 여기 두 번째 값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최초 4개의 값, 5일선 기준으로 처음에 4개의 값은 5일선의 5일의 이동평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죠 그래서 5일선의 경우에는 처음 4개의 값을 지워주고요 그쵸? 그쵸? 이 주식차트는요 음... 만들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엑셀 2010 이후 버전 사용자면은 주식차트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데이터의 첫 번째 열이 반드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해요 날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주식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순서가 주식차트를 만들 수 있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야 해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서 아무 세레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나서 삽입에서 추천 차트를 선택을 할게요 그쵸? 그리고 나서 모든 차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식형 차트가 보이실 거에요 주식형 차트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식형 차트로 총 4개가 보이실 거에요 첫 번째는 고가, 저가, 종가 두 번째는 시, 고, 저, 종 거, 고, 저, 종 그쵸? 거, 시, 고, 저, 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순서로만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에만 주식 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데이터가 날짜, 시가, 고가, 저가, 종가로 분명히 주식 차트에서 원하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차트를 만들 수가 없네요 왜 그런지 볼게요 차트에 오셔가지고요 모든 차트에서 이 세로막된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수식을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를 만들 때에는요 이 배열로 입력된 모든 범위가 차트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고가, 정가, 종가, 거리량뿐만 아니라 이 전일배라는 데이터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식 차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 아무런 차트 세로막된 차트로 일단 차트를 만든 다음에 주식형 차트로 차트를 수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세로막된 차트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만드셨으면은요 이 차트에서 데이터를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시면은 이 차트 중간에 법리 항목 계열이 보이실 거예요 이 계열에서 이 거래량과 전일비는 불필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거 버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거래량과 전일비는 제거를 하고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만 남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4개만 남겨 주시고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차트 종류를 주식형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에 있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차트를 선택을 해서 바꿔 주시면은 이렇게 주식차트가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차트를 이제 꾸며주면 될 거예요 차트를 꾸미는 것도 간단한데요 자 일단 이 밑에 날짜를 보죠 날짜를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전 날짜가 맨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오늘 날짜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날짜가 역순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로축을 역순으로 바꿔 줄 겁니다 이 가로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시면은 여기 축 옵션이 보이시고요 축 옵션에서 축 종류를 텍스트 축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항목을 거꾸로를 선택을 해 줄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날짜가 예전 날짜가 맨 왼쪽에 있구요 오늘 날짜가 그렇죠 오른쪽에 나오면서 차트가 제대로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서식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양선을 선택을 할게요 이 양선이 뭐냐면은 주식차트에서 이 값이 증가했을 때를 나타내는 이 막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선의 경우에는 채우기 색상을요 도형채우기에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선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죠 똑같이 화살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두번째로는 음선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음선은요 채우기를 파란색으로 그리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이렇게 바꿔 줄게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차트가 좀 색깔이 들어갔구요 이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차트의 막대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쵸 너무 넓어서 날짜별로 사이가 너무 넓기 때문에 차트가 보기에 안좋죠 그래서 간격을 조절해 줄겁니다 차트에서 화살표 선택을 하시구요 식가 고가 저가 종가가 보이실 거에요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구요 여기에서 이 막대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콘 선택을 하시구요 여기에서 간격 너비를요 약 한 30% 정도로 좀 좁게 바꿔 줄게요 그러면은 차트가 좀 보기 좋게 안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차트에 최소값이 0 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쵸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이 주식차트의 변화량을 쉽게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을 좀 보기 좋게 바꿔 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차트를 보니까 최소값을 한 4만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을 선택을 하시구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최소값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4만으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식차트가 좀 보기 좋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동평균선을 추가해 줄게요 이동평균선은 여기 옆에 5일선 2일선 60일선을 제가 넣어들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범위항목 계열에 추가 버튼이 보이실겁니다 이 추가 버튼 선택을 하시구요 일단 계열 이름은요 여기 5일선셀 있죠 IE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 값으로는요 이 5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할거에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5일선 5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현재 요기까지만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차트에 넣어준 데이터는 요기 데이터 요기까지 데이터를 전부 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열 값으로는요 이 밑에 빈칸까지 모두 선택을 해서 날짜 범위와 동일하게 날짜 범위와 동일한 넓이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선을 넣어주고요 두번째도 계열 이름은 21선 그리고 계열 값으로는 21선에 해당하는 이 모든 데이터를 추가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61선도 동일하게 계열 이름과 계열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가 뭔가 바뀌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좀 보기 좋게 바꿔 주겠습니다 이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기에 화살표 선택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추가했던 5일선 21선 61선이 보이실 거에요 일단 5일선 선택을 할게요 5일선 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계열 옵션에 데이터 계열 지정으로 기본축과 보조축이 모으실 거에요 그래서 이 5일선을요 보조축으로 선택을 했다가 다시 기본축으로 돌려 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여기에서 21선 선택을 하시구요 21선도 보조축에 갔다가 기본축으로 다시 돌려 주시구요 세번째로 61선도 다시 보조축으로 왔다가 기본축으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은 차트가 다시 이쁘게 바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방금전에 추가했던 5일선 21선 61선을 꺾은선 차트에 색을 추가해 줄거에요 그래서 계열 옵션에서 5일선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페인트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페인트모양 아이콘 선택을 하시구요 여기에서 선을 실선으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나서 선의 색깔을 음 주황색으로 바꿔 볼까요 그리고 선의 두께를 좀 얇게 이렇게 바꿔 줄게요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엔 21선을 바꿔 줄게요 21선으로 동일하게 실선으로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바꿔 줄게요 이렇게 바꿔 주시구요 세번째로 그리고 61선도 동일하게 실선으로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바꿔 볼까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바꿔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21선 5일선 61선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거래량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거래량도 동일하게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트 선택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법리항목 계열 추가 선택하신 다음에 계열 이름은 거래량 선택을 하시구요 계열 값으로는 이 거래량 전체 범위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구요 마무리 하시면은 똑같이 이 거래량 차트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은요 단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했던 이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오일선 이동평균선은요 금액에 대한 단위에요 그쵸 근데 거래량은 거래 수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거래의 경우에는요 이 서식에서 거래량으로 이동을 할게요 거래량 계열 서식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여기 막대모양 아이콘 보이실 거에요 아이콘 선택을 하시구요 여기에서 거래량은 기본축이 아니라 보조축으로 돌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단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축을 나눠서 금액에 대한 것은 기본축으로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것은 보조축으로 나눠서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요 보조축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페인트 모양 아이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꺾은 선의 색상을 회색으로 그리고 두께를 좀 얇게 이렇게 바꿔 줄게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 거래량이요 이 주식형 이 주식차트의 이 차트와 겹쳐서 좀 보기 안좋죠 겹치기 때문에 보기 안좋아서 이 거래량 꺾은 선 그래프는 좀 아래로 눌러줄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최대값을 좀 크게 높여주면은 최대값이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밑으로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조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최대값이 7.0이죠 여기에 한 2.5배 정도 큰값인 한 20정도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거래량이 아래로 눌리면서 위에는 주식에 대한 값이 나오구요 아래에는 거래량 흐름이 표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형 차트가 완성이 됐죠 이제 차트 제목 지워 주시구요 여기에 밑에 범례에서 이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더하기 버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범례를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범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구요 범례 글꼴을 약간 작게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식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차트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 값을 바꿔 볼게요 현재 우리가 보는 종목명은 삼성전자죠 근데 제가 이 값을 네이버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바꾸니까 이 차트가 뭔가 바뀌었죠 차트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밑에 이 거래량을 보니깐요 거래량이 아래로 많이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조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 클릭하셔가지고요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삼성전자에 맞는 최대값으로 보조축의 값을 바꿨기 때문에 이 값이 고정이 되다보니까 이 거래량이 아래로 눌려있죠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여기 다시설정 버튼을 선택해서 초기화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현재 네이버의 거래량은 어... 350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을 다시 350만에서 이렇게 한 10정도로 바꿔서 1000만으로 바꿔주구요 똑같이 주식금액도 이렇게 최소값을 초기화하신 다음에 이 값은 현재 한 10만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10만으로 이렇게 바꿔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그쵸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 번호마다 종목명마다 주식금액과 거래량이 다를텐데 이거를 종목을 바꿀 때마다 매번 차트를 수정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매크로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밑에 매크로 코드를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매크로 코드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매크로 코드 복사하신 다음에 엑셀 파일 오셔가지고요 개발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Alt F11키로 매크로 편집기를 실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나서 이 삽입에서 모듈을 추가해줄게요 자 그리고나서 이 모듈 추가됐으면은 이 안에다가 명령문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제가 이 명령문에 인수를 몇개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첫번째 인수는 SEND입니다 이 SEND는요 종가가 입력된 열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지금 종가가 입력된 열은 여기 F열이죠 그래서 F, 콜론, F로 입력을 했구요 두번째로 S 볼륨은요 거래량이 입력된 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량은 여기 G열이 입력이 되어있죠 이렇게 F와 G로 입력을 했는데 만약에 예제 파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쓰고 있는 다른 파일에서 매크로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이 두개의 값을 종가와 거래량이 입력된 열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죠 지금 우리가 추가한 매크로의 이름은 업데이트 차트에요 그쵸 자 그리고 옆에 제가 이렇게 도형을 한개 추가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매크로 지정에서 우리가 방금 추가했던 업데이트 차트라는 매크로가 보이실거에요 매크로를 이렇게 확인 눌러서 추가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이름을 카카오로 바꿔 보죠 그러면은 값이 바뀌었구요 블록이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값이 업데이트가 되구요 그리고 삼성전자로 바꿔 볼까요 그리고 블록이 하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차트를 다시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금액에 대한 이 세로축은 필요한 값이죠 금액은 보여줘야 하는 값인데 이 거래량에 대한 값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쵸 거래량은 그냥 트렌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한 보조축을 숨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축 서식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레이블을 보이실거에요 이 레이블을요 레이블 위치를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보조축이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음 네이버를 선택을 하시구요 블록이 선택을 하시면은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한개 알려드릴게요 이 네이버 파이넌스 히스토리 함수 그쵸? 사용자 지정 함수는 네이버 금융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온 함수에요 그쵸?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아온 자료는 180일 치에 해당하는 구명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자료가 2년치 3년치로 많아지면은 받아오는 속도 받아올 동안은 다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많은 자료를 매번 받아올 매번 받아오게 되면은 네이버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리소스를 계속 고객에게 제공하는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더 빠르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엑셀의 계산방식을 자동해서 수동으로 바꿔주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셀이에요 전역관련한 셀에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실제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지만 엑셀 자체에서는 자동으로 다른 셀에 변경되면은 자동으로 계산되는 형식으로 구동을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방식을 자동해서 수동으로 바꿔줄거에요 어떻게 할거냐면은 이 파일에서 옵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 수식 옵션이 보이실거에요 여기에서 통합문서 계산을 수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도 시트의 변함이 없이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거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종목번호를 시즌에 입력을 해볼까요? 불로우기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값이 업데이트가 되구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파이난스 서치 함수를 통해서 제가 오늘자로 많이 검색된 값인 LG화학을 볼게요 LG화학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불로우기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